조국 씨는 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불? 불? 갑자기? 강화범이야? 맨날 자기는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오진영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불쏘시개라는 발언을 정말 여러 번 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저께도 한 얘기 중에서 돌아올 다리를 불질렀다. 불질러버렸다. 이전에 조국은 더 이상 없다. 불질렀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불을 참 좋아하나 봐. 어저께 부산에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계획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월 8일 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으면서 첨천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바로 이번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날 양산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고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하고 그리고 부산으로 넘어와서 아버지 선상 갔다가 부산 민주공원 가서 또 조국 신당이 제가 신당을 만들어서 창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또 저기 어디 가게 해요? 광주.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또 광주 가서 또 5.18 묘역 참배하는 것으로 신당 거의 이번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광주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일보 첫 보도가 이겁니다.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이미 불살랐습니다. 그 말이군요. 불 지르는 거 되게 좋아하네요. 더 이상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씨가 불 지른 거는 딴 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전 불 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1, 2심의 유죄가 나온 사람을 법정 구석을 안 시켜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선거를 하겠다고 지금 전국을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런 나라 있습니까? 이 조국이 서울대법대 로스쿨 교수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팬덤을 모으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정말로 이 사람은 그렇게 법정 구석을 안 시켰을까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말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다. 가진 자에게 너무나 관대하다는 확신을 이번에도 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조국으로서는 이번에 총선에서 당선이 되게 되면 비례로 되든 지역으로 되든 간에 되게 되면 거 봐라. 사법부는 나를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은 우리 국민들은 나를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대법 가서 유죄 나더라도 그냥 그때는 들어가야죠. 대법이 보통 한 2심에서 대법원 나오기까지 4개월 5개월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개월 6개월도 걸리고. 길어도 1년이든지 할 텐데. 그리고 가더라도 자기는 그걸로 하는 거겠죠. 봐라. 나는 국가는 나를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우리 국민은 나를 유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가 말입니다. 범죄자 세탁기입니까? 그러니까요. 범죄자 신분 세탁기입니까? 범죄자를 집어넣으면 국회의원이 돼서 나오는 이런 무슨 자동 판매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동 세척기입니까? 신분 자동 세척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조국 사태는 그 위에 반성하지 않는 조국은 우리나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둘 다 용목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 뭐라고 그럴까? 시스템 훼손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국가 시스템 훼손 행위인데 어쨌든 법원이 어쨌든 구속을 하지 않으면서 출마할 길을 열어줬고 총선으로 조국은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민주당 그러면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가서 조국 신당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 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럴 거로 예상을 했는데 꼭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국은 민주당 후보와 지역에서 경쟁하지는 않겠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직접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내가 지역구 후보로 나가게 되면 민주당, 내가 지역구 후보로 나갈 경우에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마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보를 받거나 양보받지 않으면 안 나간다. 안 나면 비례로 가거나. 비례정당 가지 않을까요? 라고 늘 생각을 어저께 조국 신당 창당 선언을 할 때 다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바로 민주당이 선을 걸어버렸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마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이 올린 건데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지배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다. 그리고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네.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제3세력들, 녹색, 기본소득당이니 정의당은 아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안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3세력 시민단체들 모아가지고 이름도 희한해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인데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올지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때 다 놓을 사람들을 정하겠다는 건데 저게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위성정당 만드는 비례연합에 조국은 끼워주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요. 조국신당 창당 선언했는데 바로 저렇게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은 조국을 버리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허정희님, 슈퍼챗 시작하고 있는데 막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초기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조국이 생각보다 인기가 쭉쭉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층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좀 어려운 지역 같은 데서 조국의 인기가 올라간다거나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하면 저는 언제든지, 아니 말 뒤집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여론의 추이가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평이 아, 민주당이 조국을 받아들이면 조국의 강으로 바로 빠지게 된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한석이 급한 마당에 직전에 말을 바꿀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지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조국이 출발, 조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책도 24세씩 찍으면서 우리나라 최고, 현재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고마음하게 온 가족이 책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 딸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딸은 또 유튜브 개설한 지 얼마 만에 10만 되고 지금 30만 돼가지고 또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조국은 이번에 나와서 당선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딸한테 물려줘도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역구 나와가지고 대법원 가서 형이 확정되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할 거 아닙니까? 상실하게 되면은 보궐이 되는데 그 지역구는 거기에는 뭐 딸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딸이 보궐로 나가서 당선돼도 되니까 뭐 이럴 거는 없다. 심지어 그 정도의 뻔뻔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안은 이게 일종의 꽃놀이 폐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조국 감옥에 들어가면은 뭐 한 달에 300만 원 영치금 한도가 한 달이 아니고 영치금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서요. 300만 원이 넘으면 돈이 튕겨져 나가는데 그 부인 정경심 씨의 경우에는 300만 원이 차면은 바로바로 통장을 비워내서 새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2년 동안 2억 4천만 원을 벌었다. 저희가 지난주에 출출을 끊어서 내보내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교수 월급 지금 조국은 서울대 교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은 최소한 1억 2천만 원 연봉으로 따져서 밖에 있으면 국회의원 해서 1억 6천만 원 내지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감옥에 가면 그 자리를 또 딸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상황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야 그게 말이 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라는 생각이신데 이 집안은 이게 지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 그러니까 조국은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서울대 교수 경우에는 현실 정치에서의 뭐라 그럴까? 파괴력 이런 걸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맞아요. 옥테크 옥테크. 지난주에 이준우 씨랑 같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조국을 가지고서 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서 출마 선언, 친당 창당 선언하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인이라고 그럴까요? 추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조국은 내가 보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 선거에서 지금 곧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대법원에서 선거 끝나고 몇 달 안 있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되면 사고 지역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공천 안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조국은 거리를 그은 이유가 2월 8일 날 2심에서 확정 판결이 2심에서 그렇게 낮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니 뭐니 어떤 걸 해도 조국은 공천을 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나온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자기의 일종의 인증, 보증서 문재인 보증서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신당 창당하겠다. 내가 내 힘으로서 해보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민주당 당신들이 나를 인정을 해라.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지금 조국은 자기 길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을 대하는 태도는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둘이 껴안는 사진 보면 참 저런 일은 한국 남자들은 참 잘 못하는 일인데 저렇게 사악 껴안고 이런... 저 껴안는 건가요? 네. 포옹. 포옹. 역시 카메라 앞에 잡히는 액션 연출이나 이런 거는 정말... 탁월합니다. 두 사람 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민주당 안에서 정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합니다.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당신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당신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 전날은 무슨 일을 했냐면 나는 조국에게 속았다. 내가 조국을 추진 걸로 후회한다. 라고 말했던 소설가 공지영의 책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추천도서로 또 인증을 해놨어요. 전날은 조국 저격하는 공지영 책을 또 인증해주고 그 다음날은 조국이랑 만나서 머리를 썰어 올리면서 둘이 끌어안고 있고 이것은 무엇이냐. 저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의 영향력 즉 마치 산신령처럼 시골에 앉아있지만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자기에게 은총하여 주시오소서 너에게 은총을 내리노라 이런 지위는 유지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잘되면 내 덕 잘 떨어지면 니 잘못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원망과 이재명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거는 옛날부터 구현으로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내가 내 세력을 해체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정말 이상한 게 또 그 전주에는 무슨 장면이 있었냐면 또 문명 정당이라고 하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만나서 양산에서도 만나가지고 두 세력의 연합을 도모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의 탄생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번 정선에 불출마해야 한다. 그러면서 임종석 친문 나가라 다 나가라고 친문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이 거의 내전 중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공천을 놓고 맞습니다. 친문 친명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이라는 변수가 또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박원건이 딱 박원건 비례연합정당 추진단장이 이렇게 선을 그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친문 세력들이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는 이재명보다 훨씬 더 우수한 사람들로 지금 더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건데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라고 이 짓을 한다고 우린 못 참아 라고 하는 일종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은 게 문성근 씨가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오는 4월 총선 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 나는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습니다. 즉 조국이 비례로 나올 거라는 힌트를 주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거기에 투표할 것이다. 동참하실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40213 조국 전 장관 총선 관련 기자회견 58분 회견 61분 지리응답 저렇게 유튜브 사이트까지 홍보를 해주면서 나는 문성근 나는 조국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시태그를 얹혔잖아요. 저거 이제 계속 돌리려고 하는 거죠. 해시태그 나는 조국 신당의 투표. 그건 즉 저거는 이제 신문 세력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신문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임종석 씨가 성동에서 나오려고 성동의리였죠. 성동의리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사실은 성동의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 구청장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고요. 정원호 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다음번에 아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전에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대선을 갈지 혹은 그 전 서울시장을 갈지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나올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성동의리 아니고요. 성동갑. 그러니까 임종석이 성동갑에 나온다고.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바로 자기가 모셨던 자기의 상관인 임종석이 나 거기 나가려고 하는데 라고 하니까 이 운동권의 일종의 질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나는 국회의원 안 나갑니다. 라고 해서 쓱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임종석이 쓱 들어가서 나는 여기 나오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볼 때는 무슨 소리야. 지금 정원호 같은 나름대로 민주당의 스타를 지금 앉혀놓고 그 비운 자리에 친문이 들어왔는다고 이 꼴은 못 보지.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대표가 바로 저격을 했지 않습니까. 임혁배 공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임종석 그리고 노영민 이런 윤석열 정부 출범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공천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결국 뭐냐면 추미애는 나는 친명이니까 친문 니들은 나오면 안 돼. 우리가 나가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세력 그게 지금 임종석과 임종석은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나오기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친명에서 임종석을 강하게 누르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죠.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으로 내려가서 처음에는 좀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회합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누가 조정하고 있느냐 그게 임종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명 입장에서 볼 때는 친문이 흩어진 친문이 세력을 모으고 정치 세력화하고 있고 그 안에 핵심 세력으로 꼽은 게 임종석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총선이 끝나고나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8월이 되면 당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당대표 임기가 끝났을 때 그 당대표를 자기가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더 해야지 자기 방탄도 되고 그리고 영향력도 계속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까지 가게 되는데 임종석 정도의 체급이면 뭐가 될 수 있냐면 당대표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대선 후보로까지 가게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